이거 뭐예요? 이걸로는 지금 메이크업한 거? 나 요즘 이것만 써. 아 진짜? 일명 필러 파운데이션. 나도 좀 써봐도 되나? 써봐. 채워두는 그런 필러 느낌이거든. 손에 안 묻혀서 너무 좋네. 인착력이 되게 좋은 거 같은데. 이 광진다. 아 예쁘다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필러 파운데이션이에요. 롤러가 되어 있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삭구삭해요. 간편하고 쉽고 필러를 채워듯이 보이시죠? 이렇게 와우 간편하네요. 요즘 대자라 그래가지고 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. 깔끔하게 쓸 때마다 조금씩 썼으면 되니까 완전 초간단 스피드 메이크업. 보석 하나 발견했어요. 미란이가 배 타고 소문내고 다녔던 거 이거 고급스러운데? 피부하고 칙 붓는대요. 향말랑한 게? 일본도 투자 안 해서 이 정도 광팔 나오면 모든 여자가 만족하지 않을까요?